위 안좋으신분? 다이어트중이신분? 빈속에 먹기좋은 메뉴로 강추하는 양배추요리입니다 채칼로 양배추를 한 대접 정도 썰어주세요 잔류 농약 제거에는 물에 담궈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식초를 조금 넣고 10분 정도 두고 헹궜습니다 양파는 잘게 채썰어주세요 저는 맛살을 넣었는데요 옥수수, 베이컨, 닭가슴살도 좋습니다 계란 2개를 풀어주세요 물기를 뺀 양배추에 소금, 계란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오이를 넣고 양파를 볶습니다 맛살 또는 준비된 재료도 넣어주세요 토마토소스 3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토마토소스가 없으면 케찹도 괜찮아요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양배추를 올려줍니다 체다 치즈를 올리고 볶은 소스도 골고루 넣어줍니다 그리고 피자 치즈를 뿌리면 다 됐습니다 치즈 욕심 부리면 저처럼 다 튀어나와요 조금 식으니 치즈가 쫙 늘어나지 않네요 양배추 오믈렛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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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